엘보를 많이 쓰게되면 스테미나가 생각뿐 어어! 바디가 깨졌어요! 바디가 깨졌어요! 특공부대 명의를 거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1분만에 바디가 깎여나갔습니다 깎여나가는 이제 포인트가 아닌데 벌써 또 바디가 두번째, 세번째! 어이구! 어! 퍼퍼 찍어갑니다 바디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노려볼만한거는 어! 요구로! 요구로 서브미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구로 지금 서브미션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알바님이 스테미나가 없는걸 보시고 요구로 들어가지만 내려찍습니다 헤드바디 헤드바디 아 이렇게 플랭이 좀 수고가 저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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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